투나라에서 사이드 리딩은 숙제나 아니면 어떤 것이든 녹음을 해서 선생님한테 보내고 싶을 때 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원래 숙제하는 마이테스크로 넘어가서 암호피스를 고릅니다 암호곡이나 골라서 Start Practice를 누를 때 연습하던 곡을 Record를 누르고 준비가 됐을 때 어떤 곡을 연주하죠 그 다음에 Stop 하면 여기 One이라는 표시가 나오죠 Record가 되는 거예요 My Media 탭에서 Record가 되는 거예요 Pause를 누르고 Finish로 가봅니다 Continue 해도 돼요 중간에 다 녹음한 거는 녹음한 거대로 저장이 되고 시간은 Count가 됩니다 자 이제 다시 Main으로 돌아와서 Media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Recording February 22, 2020 2020, 2022 오늘 재밌는 날이네 여기서 여기 세 개의 다트가 한꺼번에 있는 여기를 누르면 Share가 나오죠 Share해서 선생님을 누르면 끝납니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 바로 이제 Record를 Share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면 선생님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이걸로 사이트 리딩도 연습, 사이트 리딩 숙제를 할 때 바로 녹음을 해서 Share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저한테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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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